펜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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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탑 펜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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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시작했어 필터 어떻게 바꾸지? 아 됐다 저희는 아까 아침에 사전 녹화를 끝내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 원스가 아침 일찍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가는 길에 심심하지 말라고 V앱 잠깐 켰어요 오늘 M카운트다운 첫 방 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멤버가 VF할 때 중간에 나온 거 말고는 이렇게 제가 직접 켜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렌즈를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댓글이 안 보여 이렇게 해야지 댓글이 보여 눈썹은 왜 파란색 아닌가요? 눈썹도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된다요? 원스? 머리색이 날이 갈수록 변해가네요 네 오늘 염색했어요 새벽에 어제 시상식 마치고 채영이랑 둘이 새벽 3시에 가서 염색을 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 트와이스 화장품 광고 떴죠 봤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봐요 화이팅 화이팅 하아 원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조심히 돌아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원스가 와서 너무 힘이 났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고 내일도 만나고 내일모래도 만나고 그 다음날도 만나고 계속 만나네 안녕 원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보내염 안녕 나 간다 안녕